예은아 예은이가 좋아하는 삼겹살 예 근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자 집게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 자 직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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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진짜 한우도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예은이는 삼겹살을 좋아할까 몰라 너무 많이 올리면 하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여기 우리의 단골집 아 뜨거워 뜨거워 자 젓갈젓갈 젓가락 놓으시고요 정말 센스 센스 열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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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들었어 이게 앞쪽으로 아 사장님께서 너무 따뜻한 밥을 잘한다 뜨거워 뜨거워 잠깐 뒤집어 볼게요 네 조금씩 뒤집어도 될 것 같나 내은아 어때 내일 또 가면은 뭐하는지도 모르고 가야되는데 어 그 뭐하는지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눈치를 해야겠고 그러게 눈치랑 옆에 없어있고 바빠 응 무엇을 할까요 아 아마도 어떤게 있겠다 응 이거 열고 싶은데 아 자 엄마 찬스를 주겠습니다 엄마 찬스 짜자자자 아 아 그러면은 예의리 찬스를 주겠습니다 아 아 거의 다 이거고 예 아 이거 먹어야겠다 탔다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 아 내가 엉망해 아 우리 딸 엄마가 챙겨줄게 김치들 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먹지 난 이거 늘 먹던대로 먹어 원래 김치도 먹는데 김치도 먹는데 김치도 구워싸야 하는데 아 아 아 맛있겠다 응 응 응 응 굿 아 아 김치를 한번 싸먹어봐 발효식품 이거 구워 먹는데 응 응 고기도 잘 굽고 혼자서 알아서 자라고 이거 애니 우리 이거 먹고 화이팅하자 오케이 다행이다 네 Garlic 다행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ly 감사합니다 아 hmm